예예예예 앨리스의 댄스왕 무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택시민 여러분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 인사자 한번 들어볼텐데 리더 최정씨부터 한번 안녕하세요 엘리스 리더 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제이님 안녕하세요 엘리스 이재희입니다 유경씨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유경입니다 네 다음은 소희님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소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린씨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막내 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나저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얼마전에 데뷔 6주년을 맞이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유경씨가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? 우리 6주년이잖아요 데뷔 6주년 어떻게 소감 아니면 소희씨 네 6주년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세요?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한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6주년이 됐거든요 저희 앞으로 엘리스 더 많이 활동할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엘리스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어떻게 회통계획 같은 거랑 특별히 있나요? 어 저희가 최근에 소다운이라는 앨범 활동이 끝난지가 얼마 안되서 네 그래도 얼른 팬분들 만나뵙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네 많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노래 두 곡을 더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준비해주셨는지 여쭤볼까요? 네 저희 썸머드림이라는 곡이랑 저희 최근에 활동했던 쇼다운이라는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썸머드림은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쇼다운이라는 곡은 최근에 활동을 마친 저희 신분인데 되게 파워풀하고 식단한 곡이니까 다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더운데요 이 더위를 날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엘리스의 썸머드림 그리고 쇼다운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ap 착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이 함께 넣으실거예요 에이 Skywalker 우리 할머니랑